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정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에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에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 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아내 유대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민은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파를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바울이 총독 벨리스에게 인도함을 되었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또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레로 이동하였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인 더둘러가 다시 한번 다시 가이사레로 와서 바울이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2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또 다른 시험과 공격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주변이 사방으로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방 팔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려고 하는 사방의 적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24장에 나와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 팔방에 우리를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면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맞서 싸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세사장 아나니아와 장노들이 계속 바울이 핍박하고 또 바울이 고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 안에 바울에 대한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더돌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사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전염병은 급격하게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전염병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표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급격하게 기독교가 퍼져가고 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자리에서 3천명, 5천명씩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초대교회 자료에 따르면 AD 80년경, 성령 강림이 있은 지 50년이 지난 후에 무려 로마 전역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역에 기독교인이 무려 13몇 명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 112년 지방관이었던 소플로니의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미신은 도시뿐 아니라 소읍과 시골까지 전염시켰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급격하게 퍼지는 것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두려움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돌로는 바울을 향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점령지가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정책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선동했다,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은 로마에서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더돌로는 바울이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그에게 선동죄를 부과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방팔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일법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또 자신만이 선민이다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울이 전해진 그리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곱지 않게 바라봤던 그 시선들을 가지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소유하게 하는 일은 바울이 의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역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마음가운데 일어났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단순히 더둘러의 입장이 아니라 바울과 믿는 자들을 향해 바라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어마땅한 이들로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핍박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건가요? 그만큼 보금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증거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안에 보금과 그리스로를 향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당하고 기득권을 상실하고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역반응으로 강한 저항과 반대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를 향한 저항과 공격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금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공격하고 비난한 이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보금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귀의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는데 아무런 세상적인 저항이 없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마귀에게 여러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냥 둬도 된다라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또 설교 중에서도 쫓겨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후 10시 맞고 거부당하셨던 고난의 종이시여 제가 친구들에게 모욕당하고 윗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 이렇게 외치게 하셔서 이제 내가 그리스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참 그리스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대접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소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소유하게 만드는 자 세상을 요동케 만드는 자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저항하고 계속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을 소유하게 만드는 자 세상을 요동케 만드는 자 이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세상을 소유하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과 버타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결코 세상과 버타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복음되고 나아가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고구마당 강한 저항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면, 십자가 들고 나아가면 세상은 뒤집어지고 세상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들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뒤집어내고 우리 직장의 분위기, 직장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뒤집어내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영적인 분위기가 뒤집어져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눌렀게 변화되는 곳곳에서 강한 저항이 부딪혀오고 강한 공격이 부딪혀져서 그런 저항과 공격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대이세 사장과 장노들 또 더돌로의 그런 공격에 담대하게 자신이 변호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말한 것이 하나하나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일틀밖에 되지 않았고 자신은 누구와 변론하고 누구도 서동하고 소유하게 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은 이방 교회들의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뿐이다. 결코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한 것밖에 없다라고 그는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그들이 말한 것 가운데 인정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리스의 복음은 내가 믿는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내가 믿는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내게 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루마법에는 하나도 저촉되지 않고 않는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항변하였지만 대제사장도 또 장로들도 더돌러도 한마디 말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맛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벌을 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수일 후에 총독 벨리스와 그의 아내 유대의 여자 두루실라가 함께 와서 바울을 따로 불러내어 복음을 듣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총독 벨리스와 그의 아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의의와 절제와 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벨리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었고 그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렸고 또 자신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거의 구원에 다다르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가 거의 구원에 이르렀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죄가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리스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벨리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돈을 뜯어낼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이 가이사리아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무려 2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는 시간이 될 때마다 자주 바울을 불러내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바울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바울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졌고 그런 복음의 산증인인 바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형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길을 주시고 또 순종의 길을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벨리스와 같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 믿음의 기회 순종의 길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의 기회가 오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내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벨리스와 같이 벨리스에게 2년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결코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저어졌을 때 그들이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소마치기 생활을 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교회 옆을 지났는데 한 청년의 마음에 찔림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다른 친구에게도 건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데 끝끝내 그 친구는 그 건면을 거부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 가운데 교회를 들어가기 거부했던 이 청년은 자기 길로 갔고 결국 중범죄가 되어서 교도소에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지내는 시간에 바깥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미국의 신인 대통령이 취임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은, 그 죄수는 눈시울을 붓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했던 그 사람이 20년 전에 자신에게 교회를 가기 건면했던 바로 그 소매치기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20대 대통령이 된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 회개의 때에 돌이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가 하나님이 인도한 바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때, 회개의 때를 놓친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갔어 죄수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순종과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요라는 반응이 아니라 주님, 제가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즉시로 돌키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능력과 힘이 그만큼 놀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슴에 품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소유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가 복음으로 인하여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복음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진 십자가는 놀랍습니다. 능력이 십자가여 능력이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님 걱정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맞서 싸울 수 없는 아무 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세상과 나아가게 하시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은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저항하여 지지만 이것이 우리를 두려워하기에 복음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상에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소유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가진 자로 탐대하게 이 복음을 들고 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뒤집어낸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우리 못 믿지 않는 이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하나는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탐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벨리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 또 회개의 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과 회개와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종의 길,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벨리스가 참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믿음의 산증이니 그 앞에 있었으고 인연에 의거하여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보고하고 지금은 가라, 때가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